간다 라셈 삐시고 이 형이 이렇게 더 연습은 시켰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이거 말했다, 토요일까지 라셈이 끝낼겁니다 토요일에 딱 오면은 로그가 끝나는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천탑회 23번 로그 A에 2가 3이고 로그 B에 5가 3이랍니다 A B 이라고 하랍니다 로그 A에 2가 3인데 로그 B에 5가 3입니다 A B를 구하랍니다 근데 A가 밑에 있네 맞지? 밑에는 좀 짜증난다, 맞지? 끄집어내자 어떤 연산을 할까? A를 위치, 그렇지, 그렇지 A를, 위치, 그렇지 밑으로 취하기 A를 이렇게 밑으로 취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퀴 취합니다 그렇지, A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밑으로 취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 2는 D, D, D 누구만 남아? 2 2는, 그 뭐댑니까? 3 A에 괜찮아? 네 다음 A만 남기고 싶어 A만 남기고 싶어 A만 남기고 싶어 누구만? A 그럼 A만 남기려면 몇을 곱해야 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A의 정체는 A의 정체는 A의 정체는 2의 3분의 1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야 간단하네 네 물론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삼승근 루트 2라고 써도 돼요 괜찮냐? 네 B도 똑같이 할까요? 네 몇을 취해? B 그렇지, B를 위치합시다 D지점 네 블록 그렇지, 5는 B에 세점 몇 척만 남기고 싶어? 20만 P만 몇을 곱하면 3분의 1 그렇지, 양변의 3분의 1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네 그래서 B는 5의 몇 분의 1 제곱? 3분의 1 제곱 3분의 1 제곱 두 개 뭐 하래? 곱도 하래요 아, 곱하자 A랑 B를 곱하면 A, B는 2의 3분의 1 제곱과 5의 몇 제곱? 3분의 1 어? 둘레 3분의 1 제곱이네 네 묶자 묶으면 10이죠? 네 10의 3분의 1 제곱 아, 첫 자 몇 번? 2번 2번 이렇게 풉시다 끄집어내기 끄집어내기 여기다가 A랑 B가 밑에 있으니까 끄집어내기 네 A를 밑으로 취해가지고 끄집어내기 B를 밑으로 취해가지고 끄집어내기 아... 되게요? 네 됐네 aled 나가 AJ 다가오는거 아, 필기하지 필기해 네 풀기해 너 가볼거잖아 또 응 안주먹지 말고 포기필이면 맥 마시고 토요일에 그대로 똑같이 시험 볼게요 민수는 다음 시험 준비하고 민수야 너는 그거 볼거야? 대피 위험 아래 거 있지? 그거 다 공부해 봐 수혈 전담 우리 4명의 친구들은 대표 유형 싹 다 풀어오세요 강조했다 준식아 몇 개 맞았지? 4개 맞았지 공부해라 오늘 낮에 12시까지 숙제 보낸다고 했니? 기다릴게 재근아 기다릴게 재근아 우리 몇 수 있잖아 Hamilton 재근아 재근아 승희 SCA时候 재근아 아니, 그건 그건데 할 게 많아서 뭔데? 영어 숙제도 하네 수행평가? 그건 수행평가는 없어요 없어? 영어 숙제도 하네 아, 영어 먼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 그게 먼저 하잖아 아니, 아니 그니까 영어는 이게 수업을 토요일에 하잖아요, 수업이 영어는 응 그래가지고 성준아 몇 시? 12시 12시 알겠지? 존나 기다리게 알겠지? 응 응 성준이가 드디어 숙제를 하는데 드디어 하기로 약속했어, 나랑 성준이가 울면서 막 나한테 네? 울면서 막 숙제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안 울었네 안 울었어? 마음이 울었잖아, 임마 네 그러면은 다음 시험때도 오프라인 것 같네 당연하지 간다 어? 야, A가 미세 있네? 뭐 할래? A가 배우 그렇지, 뭐라고? 뭐라고? 이끌어내야 되지 남이 몇을 취해? A 그렇지, 얘를 취하는 거지 이렇게 간다 네 취한다 준씨가 좌변이야, 시계 3 와 구하는 게 뭐야? A, A, A 민지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 10만 들면 몇을 곱해야 돼? 10만 들면 몇을 곱해야 돼? 4 3 몇을 곱해야 돼? 5분에 5분에 2 5분에 2 암산하잖아 10만 들면 몇을 곱해야 돼? 센스 있게 10 응 만들려면 빨리 빨리 D, 5, 2 5, 2 5, 2 성준아 4,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 잘 곱해야 되지 5 끝 자, 우변은 A에 10제곱되겠고 얘는 3에 4제곱이니까 정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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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tecture 정답이요 진짜 자신있어요 나 정답이요 정답 yani 그게やって 해당 정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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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potencial 에 가 개소리야! 면이 얼마 됐다고 이거 다음 거 갑니다 뭐야 똑같은 거잖아 자 간다 3의 x제곱 또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3의 x제곱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할까? 3을 밑으로 취하면 되지 그렇지 널 밑으로 취하자 자 쓸게 x는 5분 남았네 와 진짜 존나 빨리 간다 하루종일 갈구다 게임 끝났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네 자 3을 밑으로 할게요 3 민지야 자변 불러 3 x 성준아 우견불러 2 나이스 끝 2점 어머! 마이너스네? 지수의 마이너스는 얘 뭐라는 거야? 역수 역수지 이 새끼 역수라는 거지 2 네 그렇지 오케이 더함이 몇이야? 2 그렇지 끝 조빠 존나 재밌어 재밌어 인정하니? 네 뭐야 마지막으로 표정 아 재밌어? 지수가 재밌어? 로우가 재밌어? 로그 그래?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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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석이랑 등비세요 로그 로그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준아 어떤 단어이 제일 재밌어? 시그마 시그마? 승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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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꼭 가겠습니다 자 풍준아 센스 있게 N 끄집어내자 이제 2 가장 먼저 밑에다 뭘 수냈까? 2 지지게 맞을래 진짜 아이씨 왜 바깥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 3 아 3 먼저 해야 된 거야 나삼, 민지야, 없어지지? 잘 변불러. 그렇지. 야, 준식아. 3에 0이 되고? 0. 아, 1. 준식아, N 구하고 싶어. N 몇이게? 2. 굳이 2를 취할 필요가 없지 않냐? 얘랑 얘랑 똑같으면 1이잖아. 굳이 2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자, 필기 하시고, 필기 하시고.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끝났네? 오케이. 뭐, 오케이. 끝나가지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집에 잘 가시고. 공부해. 알지? 나도 너희들 갈부는 게 마음 아프지만 너희들 끌고 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공부해라. 송준아 공부해. 네. 어, 기다릴게. 정은아. 내일. 지랄하지 마. 아, 정은은 진짜. 아, 그럼. 그럼 오늘 왜 안 했는데, 숙제를. 오늘 그럼, 잠깐만요. 시간은 12시가 안 될 것 같고. 2시까지. 알겠어, 2시까지. 콜. 2시 콜. 이 새끼나, 아니 저 슬랙이네? 학사 숙제는 이렇게 안 하면서. 아, 지금 영어 처음이라서 그렇게 숙제하는 날이. 죄송합니다. 네. 인사. 뭐? 네, 수고하세요. 네. 첫날에 헤어졌을게요. 환영이 사랑을 해냈다. 첫날. 하하하하. 첫날이야. 첫날이야. 거의 축제는 처음이라서. 잘 좀 보여. 알겠어. rusik아, 12시야. 알지? 네. 어떻게 지나면 해. 저는нул 정 Brave 다. 진짜 짜증나게 försvin interessante. 너희 입으로 말했다.